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1년 제1회 산업안전기사 필기 기출문제 중에서 세 번째 과목입니다. 기계위험 방지기술 과목을 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41번. 비파괴검사 방법으로 틀린 것은? 파괴검사와 비파괴검사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안전에서는 시험 문제였어요. 아주 유독 파괴검사 중에서는 인장검사가 보기로 참 잘 나옵니다. 인장검사라는 거 잘 아시죠? 잡아당겨서 끊어질 때까지 파괴될 때까지 잡아당겨보는 거죠. 어디까지 버티는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파괴검사이고 인장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비파괴검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비파괴검사 중에서도 내부의 결함을 알아낼 수 있는 비파괴검사는 특별히 구분해서 알아두자 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초음파검사와 방사선 투과검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42번 기계설비의 위험점 중 연삭숫돌과 작업받침대, 교반기의 날개와 하우스 등 고정부분과 회전하는 동작부분 사이에서 형성되는 위험점은 그랬습니다. 이건 게임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답도 중요하지만 이 위험점 6가지는 달아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마무리 정리하는 단계 맞으시죠? 그렇죠? 문제 풀면서. 그러니 이 문제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그 내용들을 전부 다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총 6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협착점이죠. 협착점에 해당되는 걸 우리가 프레스를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그럼 프레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시죠? 이렇게 해서 제가 항상 상부검형과 하부검형만 잘 그립니다. 그렇죠? 여기 재료를 올려놓고 내려와서 찍고 올라가는 일행정하는 이런 게 프레스 작업입니다. 그래서 프레스는 하부에 있는 거명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위에 상부검형은 슬라이드와 함께 왕복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말로 표현할 때는 고정된 물체와 왕복운동하는 물체 사이에서 형성되는 위험점이라고 정의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 끼임점. 지금 나온 겁니다. 그렇죠? 끼임점은 제일 먼저 연삭기가 참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연삭 숙돌은 회전하게 되고요. 워커레스트라는 작업대가 있습니다. 작업대는 고정되어 있죠? 작업대와 숙돌과의 간격 참 중요하죠. 3mm 이내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점에 끼어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이 점을 우리는 끼임점이라고 그러고 여기에는 한 가지가 더 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겠죠? 고정된 물체와 직선운동하는 물체, 여기에서 형성되는 위험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말로 하자면 고정된 물체와 다음 회전 또는 직선운동하는 물체 사이에서 만드는 위험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 다음 물림점이 있습니다. 롤러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롤러는 반드시 두 개의 회전축 또는 원통이 반대 방향으로 회전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위험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절단점. 절단점은 그 자체입니다. 칼날, 톱날 이런 날카로운 부분에 의해서 절단될 수 있는 게 절단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원에 접하는 접선에 물려들어가는 접선물림점이 있고요. 그 다음 회전체 자체에 말려드는 회전말림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했습니다. 접선물림점은 풀리, 벨트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벨트를 걸어서 돌아가는 풀리는 원에 접하는 선이 이 부분이죠. 원에 접하는 선. 그래서 이 방향으로 만약에 벨트가 지금 회전하고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을 우리는 접선이라고 그러고요. 원에 접하는 건 다 접선입니다. 거기에 물려들어가니 접선물림점이다. 그래서 이 돌아가는 원통이 여기도 마찬가지죠. 두 개가 돌아가면 다 물림, 물림입니다. 접선물림 이런 거 없다 했습니다. 시험 문제에 간혹 그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회전말림점은요. 회전체 자체가 혼자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드릴 같은 것인가 가시면 되죠. 이걸 잡았을 경우에는요. 수건을 이렇게 말아 들어간다 그랬죠. 많은 것처럼 같이 말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회전물림점 없습니다. 회전말림점밖에 없습니다. 총 6가지의 위험점은 우리가 꼭 알아두셔야 될 기계에서 들어갈 때 처음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잘 하시고 그림도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지금 42번은 1번이 답입니다. 43번. 다음 중 거명을 설치 및 조정할 때 안전수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건요. 거명을 체결할 때는 적합한 공부 당연히 사용해야 되겠죠. 거명의 설치, 조정은 전원을 끄고 실시한다. 당연하죠. 오작동이 일어나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명을 부착하기 전에 하사점을 확인하고 설치하는 것이 참 좋은 방법입니다. 이 하사점에 도달할 때 여기에서 협착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협착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명을 체결할 때는 안전블록 참 중요합니다. 방어장치죠. 잠시 제거, 반드시 안전블록을 설치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안전블록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가 일어나는 사고가 참 많죠. 죄송합니다. 거명은 그게 같아야 되는데 안전블록이라는 건 여기에 이렇게 받쳐주는 걸 얘기합니다. 이래야 슬라이드가 불시 작동할 때 이 상부 거명이 움직이는 걸 방지할 수가 있죠. 만약 이 안전블록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슬라이드나 이 상부 거명이 불시에 작동하게 되면 사람 신체가 안에 들어간 상태에서는 큰 사고의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안전블록을 설치해야 된다. 받침대 지지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블록이라고 해서 또 여러분들 안전블록이 어디에서 또 나오죠? 안전블록이 안전대에서 안전블록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전혀 다릅니다만 명칭이 같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다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안전대에서는 안전블록과 추락방지대 그리고 한계거리 U자 이게 안전대 종류였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